안녕하세요. 수영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수영부동산이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의 경우인데요. 임야의 경우 자경관련 감면 적용이 되는지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실제로 과수원이나 전답으로 실제 농사를 진 사실이 입증되시면 그 요건을 검토하여서 농지 대토 감면과 농지 작용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일 당시에 그 농지의 여부, 수용시 현황 지목, 재산세 납부 내역, 농지가 아닌 초지이거나 항공사진 등의 판독으로 관상수 재배가 아닌 장기간 방치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실제 작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작용 감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특히 예시와 같이 항공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똑같은 지역의 항공사진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이렇게 실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 여부를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야의 경우 어떤 감면이 가능할까요? 2017년에 신설된 작용 산지 감면이 있는데요.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10년 이상 작용한 산지의 경우 수용될 때 일정 요건에 맞으면 10년 이상 작용 시 10% 감면 부터 10년마다 10%씩 감면 세율이 증가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일 현재 산림관련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기간에 직접 경영한 기간이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작용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상시 임업에 종사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노동력을 수행해야 됩니다. 최근에 신설되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요. 꼭 수용전문세무사랑 상의하셔서 감면 요건을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의 작용 감면 적용 여부인데요. 대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쉽지는 않지만 지적공부가 대지더라도 실질 경작을 하였다면 요건 검토에서 작용 관련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대지 같은 경우는 특히 다음의 요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용감면 농지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는 감면 자체가 적용이 불가능한데요. 그 대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농지대토 감면이나 자격농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나의 수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